아아악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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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놀러 오셨어요? 아..아이 좀 보려구요. 어. 그리야 이모함네. 으악! 미래야. 아줌마. 기억나니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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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야. 미래야. 왜 이래. 미래야. 여기 빨리 좀 와주세요. 미래야 이상해요. 미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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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래야 괜찮아? 왜 이래. 괜찮아 봐봐. 미래야. 근데. 너는 뭐 오는 집 자식이다냐? 저요? 아이 그걸 또 왜 알라 그러는데. 아니 궁금하자녀. 처음에는 뭐 어디 다리미 거지인가 했더니. 그 돈도 좀 있는 거 같고. 좋은 직장에도 턱턱 붙으니께. 아이 뭐. 별로 좋은 집은 아니에요. 뭐 완전 콩가루 집 아니에요. 할아버지가 태평양에. 야 야. 태평양에서. 배를 타신대요. 아. 그려. 원래. 저. 사돈집 우호원 아녀? 안녕하시오. 저런. 저. 미래야 봐봐. 원래. 왜 이런냐. 미래야. 아이고 미래야 왜 이리야. 어. 왜 이리야. 왜 이리야. 뭐해요 빨리 선생님 모시고 와요. 왜. 미래야 미래야 진정이야. 미래야. 진정이야 진정.